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08권 920에 5천 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뽑았잖아요. 그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나왔고 그 관리업체가 시인을 했습니다. 대리 투표가 있었다는 걸 경선 관리, 투표 관리하는 업체가 시인을 했는데요. 이야, 이게 이제 일파만박 커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민주당, 그러니까 상대가 이낙연이잖아요. 이낙연이가 조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다 비겁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부정선거 이러면 막 뒤집어질까 봐. 그리고 지네가 부정선거한 게 있기 때문에. 뭐요? 4.15 총선.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건 앓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측은. 4.15 총선 부정선거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구조사가 딱 나갔잖아요. 180석 압승 그러면 애국 만세 불러야 되는데 그때 앞줄에 있던 이해찬, 이낙연 이런 사람들 표정 봤죠? 똥 씹은 표정으로. 컨닝했는데 완전 걸린 거야. 95점, 97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아버렸네. 컨닝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것들이 했네. 그때 이낙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관리한 업체가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게 시인을 했는데도 이게 벙어리 냉가스 마른 거예요. 투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뭐 부정선거로 막 일파만파 4.15 총선 막 들어가면은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에는 이낙연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 그때 중추 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니 속으로만 이걸 내가 당했네 이러면서도 당해도 당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요. 그때 왜 21년 10월 10일이죠. 올림픽 공원에서 서울 합동연설회하고 이제 경선 과정을 끝냈는데 이때 송영길이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에게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 이게 이제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당시 경선 관리한 업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 시인했어요. 대리 투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가 전화를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져부르니까 이 논란을 무마하려는 의혹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표가 유달리 적게 나온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투표, 중복 투표가 가능한 사실이 당시 드러났다.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면 동일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이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알면 한 명이 10명, 20명 투표를 해버리는 이런 놈의 시스템을 가지고 선거를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봉귀면 이봉규 투표했으면 인증해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투표하러 들어가면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도 또 투표해. 또 들어가도 또 투표해. 그러면 10번, 20번, 100번 하는 거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해서 온라인 그때 투표가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낙연 측에서 로그인 기록, 휴대전화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묵살한 게 누구냐?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 있던 사람. 송영길 당대표. 그 문제에 오빠 게이트에 일으킨 이정근이 부총장이었죠. 사무부총장. 그러면서 경선을 관장했어요. 이정근이도. 경선 관장한 사람 3명. 핵심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정근이. 그런데 이정근에게 이낙연 핵심 측근이 수십 차례 전화 걸었대요. 이걸 로그인 기록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수십 차례 전화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래요. 이야, 왜 안 받았겠습니까?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정근이 경선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승리가 끝난 뒤에 뒤늦게 이제 콜백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전화하셨어요? 이재명으로 다 끝난다며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돌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핑계를 대답니다. 경선이 한참인데 사무부총장이 책임자인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또 상중이라서 그랬다고 그래. 몸이 불편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핑계를 대드립니다. 그래서 로그인 기록 공개에 부담을 느껴서 아마 전화를 안 받아 피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열바닥이 있는데요. 이 이제 이낙연 핵심 관계자가 그리고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선을 관장한 업체가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하고 투개표 관리까지 이제 독점을 했는데 게다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였대요. 이 회사가. 이재명과 또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해피룸은 독점을 시켰는데 투개표 관리를. 해피룸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예요.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발주한 걸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근데 농수산진흥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경기도 소속이에요.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야 거기 발주해 주지 마라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독점으로 맡겼다. 이게 중립성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중립성이 의심되는 이 회사에서 중앙선관위의 경선을 위탁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일축하고 여기에 단독으로 맡긴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맡기면 여기도 우리가 의심하지만 최소한 중복 투표는 못하게 시스템이 있어요. 인증 프로그램이. 근데 여기 맡기자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관하라에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에 단독으로 맡긴 거. 여기서부터 벌써 이재명 당대표로 만들라는 작업이 송영길 당대표 체제. 그 밑에는 이정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윤관석과 이정근이 있었다. 이거 보면 다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것도 못 믿어서 또 이렇게 투표 조작을 하고 한 사람이 10장 20장 몇백장을 했는지 모르고 이거 조작을 하게 하고 뒤로는 또 그것도 안심 못해서 대의원들한테 돈봉투 뿌리고. 뭐 이런 놈의 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선주자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는 송영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이 대표되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송영길이 대표로 만들고. 그때 이재명의 팀이 도왔고 송영길이 대표 만들 때. 그 팀들이 이 이정근이고 윤관석이고 그래요. 그리고 도왔고 송영길이 대표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선주자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선을 저들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조작을 하고 이게 조작이지 뭐예요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한 게 조작이지. 그래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아버지가 아파서. 야 이정근 이정근 입에서 이제 앞으로 다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핵심 관계자가 그때 로그인 기록을 안 주면은 경선을. 포이콧하겠다 이렇게 압박도 했대요 그게 이제 경선 말미에 2011년 21년 시후로일. 그래서 업체 대표 이낙연 캠프 관계자 외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대요. 그래서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에게 물었대요 광범위한 대리 투표 포착됐다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 업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기술로는 그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상 대리 투표를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이야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리 투표를 못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거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원래 그 온라인 프로그램은요 정당 투표라든가 이런 조합장 선거라든가 그러면은 인터넷 진흥원과 국정원에서 보완 인증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두 번 투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봉규 이름으로 투표 못하지. 내가 인증을 거쳐야 내가 한 투표를 행사하는데 이거는 보완 인증도 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알면 그냥 마구잡이로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 이거는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 인증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뭉뚱구고. 이거 반장 선거도 이렇게 했다. 난리 나네. 개판이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설명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당시는 집권 여당이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기본적인 보완 인증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썼다. 이러면서 그때 막 충격이었대요. 그런데 이미 늦었지. 이미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순에 들어가서 이미 파는 끝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보이콧. 만약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보이콧 하면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4.15 문제까지 이어지니까. 이낙연계 의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강하게 나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낙연계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줄 알면서도 4.15가 워낙 크니까. 그것까지 불이 옮겨 붙을까 봐 그냥 하늘에 맺기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리 부정 투표가 많지 않겠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지. 이러다 당했다는 거네요. 그때 송영길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이 두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정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근이 그때 대선 경선 선관위원회에 임명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이정근이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냈는데 그걸 임명한 사람은 송영길 당시 대표고. 그러니까 송영길하고 이정근이 이런 사람들이 뚱딱뚝딱뚝딱뚝딱 해먹었다. 뭘 해먹어?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라고 해먹었다. 이런 얘기네요. 이재명 측근들을 송영길 당대표로 만들고. 측근들이 당대표로 만들고. 송영길 대표 시절에 이재명 측근들인 이정근 등을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에 임명하고. 그리고 임명하니까 선관위에서는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뒤늦게 확인해봐야 뭐해. 죽은 자식 불할 만지기지. 그러나 죽은 자식 불할 만지기라도 이제라도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선거가 당에서 대선 주자 결정하는 것도 이렇게 부정. 돈봉투 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투표 부정이 있었잖아요. 매표 행위에 또 투표 조작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이게 뒤에서 무슨 짓들을 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송영길은 파리로 도망갔다가. 이 사단이 나니까 이제 들어와서 햇소리를 해야 되고. 이야 이게 엄청나네요. 이거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이낙연이면 물고 늘어지겠지. 저거 저거 저거. 오죽하면 동경 특파원 시절에 전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같은 동경 특파원이었는데. 이낙연이 선배인데. 밥을 먹으러 가면 밥 먹고선 구두꾼 매느라고 안 나온다잖아. 계산 안 하려고. 징글징글하대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 제대로 싸우질 못하고 징글징글하게. 구두꾼이나 매시고 그냥 계속 그냥 끝매 끝매. 징글징글하다.